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09 북미 국제 오토쇼에 전시된 BYD DM의 모습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DM은 67마력의 1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탑재해 0마일 가속성능 10km 5초 최고속도 시속 150km의 성능을 발휘한다. 운전자가 에브, 전기자동차, 나헤브,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듀얼 하이브리드로 배터리만으로 약 100km, 두 엔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약 58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DM에 적용된 리튬 배터리는 일반 전원을 이용한 충전에 7시간이 걸리며, 전용 충전소에서는 10분만에 5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1995년에 배터리 업체로 출발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 BYD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을 시작한 전기자동차 DM의 중국 내 판매를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했다. BYD는 지난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도요타, GM 등 선발 업체보다 1에서 2년 앞서 판매를 시작한 데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DM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은 15만 위안, 약 3천만원, 2만 2천 달러,으로 GM이 2010년 선보일 시부레 볼트의 예상 가격 4만 달러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BYD 왕초프, 웽슈프 회장은 2009 북미 오토슈프레스 컨퍼런스에서 201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현직 공장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